준비, 어깨 힘 빼고자 하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보다는 좋아졌어요 근데 보면 드라이브를 걸 때 자, 잘 보세요 봐봐 공이 팔을 힘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얇게 맞아요 너무 그래서 이거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또 이 속도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그냥 이렇게 툭 공이 있으면 공보다 살짝만 낮게 그래야 힘이 빠진다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공이 내가 처음에는 되지만 그 다음에 해전을 주면 밀려 나오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안 닿는 느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오는 힘을 나오는 힘을 딱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 힘을 한번 줬다 팔로 그러면 이 힘이 빠지면서 어깨는 힘이 빠지고 다리는 힘 주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힘이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내가 회전을 주니까 밀려 나오는 힘은 세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공이 속도도 안 살고 자, 준비 시작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 그거를 내가 힘을 빼려고 스윙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돼요 공 템포는 항상 이 정도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더 하나 둘 그렇죠? 힘을 주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빈 스윙 연습을 할 때도 자, 보태 봐봐 이렇게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나가야 돼요 알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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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거운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드라이브를 걸어도 툭 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유지 돼야지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돼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드라이브 걸면은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겹쳐져요 겹쳐진다니까 이리로 갈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잖아 내가 회전을 주면 공이 밀려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 힘을 줄면 공이 밀려 나온다니까요 이 힘을 준거보다 더 빨리 밀려 나와요 힘으로 받으면 안 돼요 힘으로 받으면 안 돼요 준비 힘 빼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툭 툭 툭 툭 툭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힘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공이 이쪽으로 오는 거를 내가 회전을 주면 공이 밀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잡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내려갔을 때는 어깨 힘이 빠져야 돼요 많이 밀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공을 치는 것보다는 공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 잡는 연습 그죠? 그래야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겹쳐지게 겹쳐지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놓으면 여기 힘이 들어가 있죠? 내려오면서 다리 쪽으로 힘을 주고 받을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탄력을 잡고 만들어서 치시라고 그래야 힘이 빠지지 준비 다 힘 빼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그리고 너무 느리게 하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차라리 그냥 느낌을 내가 뛰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받아주고 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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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야 힘을 넣고 빼고가 빨리 돼요 준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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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힘이 들어간 거야 자 받는 순간 나와주고 내가 타쿠르 칠 때 내 몸의 탄력으로 탕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갈라 그래 그죠? 팔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퉁퉁퉁 놔줘야 돼요 자 또 준비 퉁퉁퉁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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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줘야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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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